저는 운동할 때, 근육 운동할 때 안 웃어요. 힘들었죠. 힘들고, 그리고 그때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화난듯이 운동해요, 저는. 아니, 그때 웃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? 왜냐면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재밌지만 약간 그때 집중하는 게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때 상황을 한번 재현해볼까 봐. 또 제가 요새 운동, 이걸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제가 요새 이게 보일까? 앞에 나와서 해야 되나? 여기 바닥 찍고 오는 건데 괜찮죠? 제가 이거 할 때 이걸 5kg, 5kg 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, 원래 운동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천천히, 좀 잡을 수 있게 표정을. 천천히, 그렇죠. 한 열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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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. 열정, 열정, 눈빛. 언니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이에요.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. 너무 좋아. 근데 이거 너무 가벼워서 느낌이 안 나는데 이렇게 운동하면 좀 위험한데요, 그러니까. 반하겠어. 아무도 안 반하던데요. 여러분 이쪽은 연습생 수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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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동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